부자들의 경우는 미국으로 자산을 옮겨서 증여 상속세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투자 이민이다 뭐 이런 거 영유권만 받으면 증여 상속세 없이 다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은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곳들이 많이 주목받고 증여를 한다고 하면 과세가 돼요 증여하면 실체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의 경우는 미국으로 자산을 옮겨서 증여 상속세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여전히 과세되는 거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저는 한국에 되게 자주 나오고 저희 사무실도 있고 해서 보면 굉장히 좀 미국의 투자 내지는 미국의 자산 이전을 장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컨대 투자 이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하면서 영유권만 받으면 또는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증여 상속세 없이 다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과감한 주장 내지는 그런 정보 전달을 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미국법상 내가 미국의 거주자가 되어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100%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내가 한국법상 여전히 한국 거주자로 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국에서도 비거주자가 되는 그 상황까지 내가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법에 따른 또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많은 경우에 영유권만 딴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 사람을 비거주자로 보는 건 아닙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내가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자산만 옮겨서 그대로 그 자체만으로 손쉽게 증여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어떤 플래닝 지극히 합법적인 그런 플래닝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증여 상속법 제도 차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넓은 질문이긴 할 텐데요 증여에 있어서는 한국은 제가 이해하기로 수증자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세금의 납부 주체도 수증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체이고 또한 수증자가 사실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 부동산이나 사업체 뭐 이런 것들 현금화되기 어려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하시는 분이 세금까지 더 내주니 그게 또 다른 증여로 간주가 되어 계속 유효 증여세율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말하자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아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인이었을 경우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평생 증여 상속 면제 기준이라는 것은 10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50억에 달하는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속의 경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겠죠 확실히 미국은 한도가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평생 증여 상속 면제 얘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늘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정치적인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방향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20여 년을 놓고 보면 2000년 이후를 놓고 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평생 증여 상속 면제 얘기 100만 불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사실 2012년도 때 그게 500만 불로 늘어나서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그 법이 2017년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만간 또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를 오히려 두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25년까지 이제 2025년까지 이 1300만 불 원래는 1100만 불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안에서 늘었는데요 유효하고 그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500만 불 인플레이션 감안에서 6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걸로 내려가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중론은 25년이 끝나기 전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내 어떤 자산가들의 경우는 지금 현행법상 이 증여를 진행함으로써 증여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트러스트를 세워서 거기에 옮겨 놓는 행위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의 그 증여면제액을 10분 활용하면서 나중에 25년 이후에 법이 더 낮아지더라도 증여면제액이 낮아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그와 같은 플래닝을 아주 액티브하게 25년이 끝나기 전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세법 같은 경우에 보면 20년이 지나도 사실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 구강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의 어느 정도 규모면 그 정도가 사실 거의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법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조금씩 더 변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비과세 소득 증여 상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미국에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한국인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앞서는 부동산 투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뭐 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들으면서 가속상각을 통해서 실제 임대 수입 같은 것들을 비과세로 과세 소득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물론 한국에도 이런 IRP라든가 하는 은퇴 계좌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배경을 얘기하자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이 은퇴에 대비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IRP와 비슷한 I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인데요 그거는 개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액을 비과세 계좌로 옮겨서 그걸 은퇴 대비로 쓰라라는 은퇴 대비로 투자하라는 걸 장려하는데 기업 단위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든요 그게 이제 401k 제도라든가 아니면 기업 은퇴 계좌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법인의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임대업 내지는 하나의 리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사업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당해 과세 수입으로 잡지 않고 다른 투자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걸 비과세로 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당해 발생하는 그런 과세 소득도 줄이고 또한 은퇴 대비로 투자하는 그런 계좌를 확보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핫한 미국 지역은 무엇일까요? 이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은 전통적인 유명한 곳이겠죠 당연히 LA라던가 뉴욕 같은 곳이 있고요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특히 열반 지역이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리고 기후도 남 캘리포니아니까 좋고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 대해 굉장히 프렌드리한 문화가 있고 또 교육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좋다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기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속해서 그 트렌드는 유지되는 것 같고 그 밖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나 이런 대도시들의 기업 환경이 안 좋아서 테슬라가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다든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의 트렌드는 텍사스 어스틴이라든가 텍사스의 주도거든요 어스틴, 달라스 이런 곳들이 많이 주목받고 또 최근에 작년이었었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배터리 업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해 많이 푸시를 하고 있고 그걸 가만히 반영해서 여러 한국계 외국계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는 게 조지아나 애틀란타, 테네시, 이쪽 알라바마의 동남부 지역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핫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IRA 법안이 나오면서 사실 대만의 TSMC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배터리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자산가치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부동산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요 두 가지 정도를 볼 것 같아요 첫째는 매수 시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각할 때의 이슈인데요 그거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매각을 할 때 미 국내인들 간의 거래라고 하면 각자가 다 세금 신고를 하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이게 과세가 누락될 거라는 걱정을 안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이면 만약에 매도한 다음에 그 돈 받고서는 그냥 외국으로 사라져버리면 국세청, IRS 입장에서는 과세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원천징수를 강시하거든요 연방 같은 경우도 매도가액의 15%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거래에서도 이게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라 그래서 중간자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이렇게 중개해 주는 역할을 주는 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자가 외국인이면 그런 15%의 원천징수를 강제해요 그랬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게 15%의 매도가액의 세금하는데 그걸 걱정할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일단 원천징수니까 나중에 내가 다음 해 신고할 때 정산에서 남는 부분을 받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어떤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뒤이어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세금 면에 있어서 내가 직접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투자했을 때 예컨대 그 자산을 증여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과세가 돼요 그에 반해 내가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면 똑같이 내가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면 실체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미국에서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은 차이들이 있는데 실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투자해서 개인이 투자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나중에 난처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업 또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있어서도 똑같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일하시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등 지금의 성공적인 입지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자 내지는 성공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창하게 제가 성공적인 입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한 20년 가량 되었는데요 미국에 가는 결정을 한 것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또 결정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에서 하고 나서 후회하자라는 그런 쪽의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똑같이 후회를 할 가능성은 있다면 내가 이걸 했었으면 더 나았을까라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후회가 덜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간 모든, 뭐 뭐든은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어떤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이제까지는 대과 없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부동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제적인 혜택, 그 다음에 뭔가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키는 관점에 있어서는 한국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조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존청 변호사 네,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우리 타이틀 딱 치시면 나올 겁니다 네, 가서 한번 다양한 콘텐츠도 보시고 또 연락도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청 변호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